AI 기술을 이용한 AI 큐레이션을 통해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엔터가 웹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운영 중인 헬릭스 큐레이션은 AI를 통해 이용자 취향과 성향을 분석하고 작품 추천 화면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기술 도입 이후 추천 탭, 웹툰 탭, 웹소설 탭에서 광고 노출 대비 클릭 수가 각각 96%, 42%, 138% 증가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AI 큐레이션을 지난 6월부터 정식 적용했습니다. 이 역시 맨 윗줄부터 이용자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작품을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네이버 웹툰 관계자는 AI 큐레이션 이후 기존에 읽지 않던 작품을 추가 탐색, 열람하는 수치가 의미있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전 세계 웹툰 시장 규모는 10조 876억 원, 2032년엔 17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까지 웹툰 시장의 연평균 6.9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도 웹툰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웹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이용자 친화적인 AI 큐레이션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